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선이라고 합니다. 왜 여기 서세요?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.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? 네, 지금 네 번째인데.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? 여러 번 받았죠? 여러 번 받으셨어요? 아, 또 이런 거 잘 모르시면 상상환님 가르쳐줘야 하는데.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? 인정 그만 웃고 끄덕끄덕 끄덕끄덕 네 네